오우 감사합니다 타이어로 가라야만... 아 뒤에 왔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? 새 타이어로 가라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쁘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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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도 오세요 사모님한테 드릴 말씀 있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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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공포박스 이거 내가 달아났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 룩이 있어요 아우 네 나중에 잠글시면 되고요 사모님 사모님 저번에 제가 타이어 안 갈아 저기 안 된다고 해서 사고 나셨죠? 너무 찝찝해가지고 앞에 새 거 갈아왔어요 오우 오우 타이어로 갈아 어 아 보여주신 거예요? 새 타이어로 갈아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기고 도와주셨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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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평상시가 거울이에요 네 요거 후진기어 넣었을 때만 후방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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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아직 사업자랑 위스타 그거 안 받으셨죠? 네 네 그거 아마 오늘 나온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요? 네 나오면 그 사업자에서 전 다운 받을 거예요 그 사업자에서 전 다운 받을 거예요 네 예전 1월달에 신고하실 때 2월달에 신고하시면 돼요 네 여기 황물 숫자라고 네 그것도 잡아 드릴 거예요 아 여기서요? 다음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톤 21년씩 차량에다가 임대넘버 장착해서 이렇게 완료하셨고요 네 조심하십시오 임대넘버 장착해서 이렇게 오늘 출국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